엽지평 주방 엽지평 주방입니다 생긴 거하고 마치 깔끔하네요 도마하고 칼 그리고 이거밖에 없어 연주 따는 거? 이걸로 어떻게 따야 돼? 그때 따지겠지? 이거 하나만을 위한 후회되지 너? 사서 먹었어야 될 거 같아 아 이걸로 이거 못 따나요? 캔 따다가 방득했는데? 내가 내가 집에서 이거를 이런 걸 따본 적이 있는데 어디다 뭐야 숟가락으로 뭐야? 아니 내 유튜브에서는 숟가락으로 은? 된 거야? 와 와 어어어어어어 오.. 소리가 아주.. 잘 익은 망고.. 쓸 때 그 소리다 호박카드는 저도 처음 잘라요 나도 지금 속을 처음 본다고 호박 우와.. 호박카드 칼질하기 귀찮으니까 숟가락으로 하는 거지 똑똑하네 이게 한 잔용이야? 이게 망고가 두 개 들어가고 이게 하나 넣으려고 그랬는데? 2대1? 그러면 너 지금 몇 잔 만들려고 그래? 지금 망고.. 다섯 개 한 잔 아이스크림 같지 않아? 녹차 에이스크림 자 믹서기 일로 와 일로 와야 돼 멀리서 찍어 만든다니까 되게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문 카메라맨도 아니고 이거 참 잘 만들 수 있겠지? 형 확실한 건 내가 더 깔끔하게 만들 수는 있다는 거 맛이 있을진 모르겠어 그렇지 얼음이나 이런 거는 일단 아 그렇지 그렇지 위생적인 얼음을 쓸 거니까 참 사서 고생이다 이거 어떻게 끼는 거야? 잘 껴 일단 넣어보는 만큼 넣어볼게요 맛있겠지? 벌써부터 맛있을 거 같지 않아? 너의 감을 믿어 그냥 어? 하나 잘 모르는데 자꾸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뭐라 할까? 아유 연유 아유 씨 연유 구멍 낸 거 봐라 구멍 낸 거 자 연유 들어갑니다 얼마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안 돼? 안 돼? 연유 하하하하하하하하 에? 위로 어 위에만으로 다 내 물 안 뺐나? 어 응 달리는 거 같은데? 아니 달리는 거 아니야? ¿Qué? 짜잔! 오우.. 기대됩니다. 원래 이런 거예요? 야 떨어지는 게 무슨.. 얼음을 좀 더 넣어야 돼. 거봐 내가 얼음 더 넣으라고 그랬지. 어때, 맛은? 왜 아무 말이 없냐? 아보카도를 하는 게 많이 나지. 맛있네 맛있어 먹어보세요 어때? 야 더 맛있는데? 사먹는가 보다? 야 진심이야 아우 난 되게 어떻게 나올까 야 이게 얼음을 조금 더 넣고 연유는 더 넣을 필요 없네 다네 연유는 3바퀴면 충분하지 그러면 갖다줄 수 있겠는데 애들? 일단 형이 실패한 거 드시고요 이게 실패한 거야? 다음 거는 이거보다 잘 나올 거라는 양도 되게 많이 나온다 이거 그만큼 마셨는데도 한 잔은 3개 나오네 이게 지금 망고 하나반하고 바보카도 반개하고 연유하고 그렇게 만든 거지 얼음을 조금 더 넣으면 더 넣어도 괜찮겠네 오케이 어때요? 맛있어? 뭐하러 사먹냐? 어우 너무 달아 우리가 좋은 과일을 사와서 더 그런 거 아닌가? 욕한 줄 알았네 형이 아니 진짜 뼈만 빼고 해가지고 쟤네들 크게 한 잔 갖다주고 우리 편하게 먹자 이게 지금 망고 3개, 2개랑 아보카도 반개거든? 느낌이 안 와요? 이렇게? 한 바퀴면 아... 카메라... 두 바퀴면 돌려야 돼 더 넣어! 안 달아! 추가는 가능해 뺄 수가 없잖아 그 아줌마들 보면 막 억시로 입은 형 거기 것도 달아요 건강하게 먹어야지 음식을 어디 보자 건강한 옆집 이렇게 건강하게 드셔서 너무 맛있어 맛있어 그래! 우와... 이게 또 정성까지 들어갔잖아 이야... 가득 들어갔지 정성은 보강하겠다 얘들 그거 안에 있는 거 어떻게? 긁어야 되는 거 아니야? 숟가락으로? 이거... 아니 이거 또 만들 거야 어? 아니 근데... 그러네 몇 명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장사를 안 해봐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고 뭐 알아도 나나 먹으라고 하겠지? 형... 뭐 하세요? 망고가 버리면 안 돼지? 감사합니다 너 하나 먹어라 네 와... 와 진짜 달다 응! 와... 색깔... 그만큼 주면 될 거 같다 색깔 이쁘 거 봐 다 줄 필요 없을 거 같아 짜잔 왜? 어우 고생 많았다 근데 진짜 이 맛이 나오네 어? 맛은 비슷하지 않아? 아... 아따 힘드네 응? 어땠어요 형? 그 어려움은 뭐야? 왕골골골... 어땠어? 만들어 먹는 게 어때요 형? 진심으로 맛있다 일단 더 건강한 맛이잖아 연유는 좀 적게 넣어도 될 거 같아 망고가 어차피 달아서 연유를 좀 덜 넣어도 좋다고 할 거 같아 근데 이게 아보카도가 들어가서 그런지 확실히 좀... 든든해 근데 아까 배고팠거든? 응 밥 생각이 안 난다 응 맞아 맞아 너무 Pentagon 좀 더 재밌는 날씨가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재밌는 날씨가 비슷한 날씨가 되었죠 응? 그냥 잡고 보고 오는 날씨가 계시니까 맛있음 그래도 설치해 오늘 날씨와 같이 재밌는 날씨가 들어있는 날씨가 많아요 오늘 날씨가 많고 오늘 날씨가 많으신 날씨가 많으면 오늘 날씨가 많아요 오늘 날씨가 많으신 날씨가 한국을 알게 되면 날씨가enz을 즐거우고 아니 실화야? 아무도 없는 거? 밥 먹으러 갔어? 욕한 줄 알았잖아. 반백욕만 하네요. 반백욕? 반백욕만 마셔봐. 마셔봐 마셔봐. 중구야 마셔봐. 중구야 마셔봐. 얼음이 몇 개 없더라고. 괜찮은 거 같죠? 아이 마셔보라니까. 어때? 맛있는데? 맛있는데? 존밥? 존밥이라고? 존밥. 존밥? 존밥. 존밥. 아니 왜 존밥이야? 존밥은? 존밥은... 존밥은... 존밥은 안 먹으면... 존밥은 안 먹으면... 존밥 Robin은 아니지? 온 일 수입きます. 너ił handwrit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